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기부, 나눔 그리고 북한인권을 슬로건으로 2016 통일 유니워크 자선걷기 행사가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북한인권학생연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3.5km에 달하는 청계천 일대를 걸으면서 1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정립돼 한 사람이 코스를 완주하면 3,500원이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일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활동을 뭐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봉사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이날 북한 바로알기 OX 퀴즈, 댄스 공연, 페이스 페인팅 등 참가자들이 즐기면서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기부금은 탈북 청소년대학교 결혜열 학교 학생들의 치약 샴푸 등 생필품 구매에 사용될 계획입니다.